집사, 집사. 어제 남은 콩비지로 리조또 느낌 나게 좀 해볼까? 진짜? 나 너무 좋아. 사실 언니 오기 전에 두려움에 흡사해 있었어. 음식 때문에? 음식으로 누굴 기뻐하게 만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 먹는 거는 늘 뭘 먹어도 맛있는데 그걸로 누구를 기쁘게 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을 만지면 음식이 풀이 있잖아요. 풀이. 제가 그 풀 죽은 음식물이 저같이 느껴졌어요. 어메이아. 너무 좋아. 이게 버터가 있어야 맛이 나는데. 아 그 약간 고소한 맛? 응. 아 치즈. 치즈. 치즈를 치즈 치즈 넣고. 햄 좀 다져서 넣을까? 좋아요. 어제 이거 제가. 석장. 새벽 4시에 석장과. 응. 계란. 먹었어? 2개 먹었어요. 뭐야 안주로 먹은 거야 뭐야.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어제 4시까지 딴짓했거든요. 아유 잠을 일찍 자야지. 아니 가방에 순간접착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리 두건으로 브로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막 이렇게 새벽 4시까지. 붙였어 그거를. 그거를 붙였는데. 응. 그런데 못 들리는. 왜. 그 마음이 중요한 건지. 예쁘지 않아요. 안 예뻐도 자기가 예쁘면 됐지만. 아 그. 아 내가. 내가. 그래도 한 번. 한 번? 응. 그런데 여기. 하. 여기 한번 올라와서 살짝 보고. 한번 가져가 볼게. 오오오. 근데 용암이야 뭐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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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 어. 또 산뜻해지셨어요. 옷만 갈아 입었을 뿐인데. 그러게 말이야. 자. 그러면. 디톡스 주스를 만들겠어요.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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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갔다 하는 게 낯설어. 어제까지. 다 너무 부끄러워. 다 썰어요. 미련은 무엇이야? 샐러드랑요. 응. 어디 남은 콩비지로 리소또. 속 편하시라고. 이거는 뭐야? 그거요? 응. 소금이랑 그 후추들. 레드 페퍼랑. 어머. 그냥 흑우추 뭐. 아, 그래서 여기다 뿌리는 거야? 네, 이거 갈아서. 전문적으로 동서양을 아우르며 살고 있네. 그럼요. 남편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니, 너무 이상하나? 남편이 무슨 그렇게 그냥 열정적으로 다가오는데 그거는 또 싫어? 농담, 농담. 농담, 농담. 저희는 남편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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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게 강력한. 대대 없이는 못 살아. 너 저기 박규보다 그렇게 계속 에로틱한 분위기가 중기사부터 지금 그런 노래 버전 해봐. 그러다가 저기 안 그래도 아저씨들이 좋아하는데. 그래? 이제 뭐 일 끝나고 회식하러 가면은. 응. 지나가면 꼭 아저씨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서 아저씨들이 그냥 다. 이렇게 쳐. 아니, 너 소리가 일부러 나는 거야? 내는 거야? 이게 이제 내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막. 너무 웃기거나 좀 민망할 때. 응. 민망할 때. 코를 많이 먹죠. 어머. 어머니. 하나. 팔집이 안 들어간다. 안.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누군데 있잖아. 어쩜 그거를.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오리고 앉았어. 안 잘라졌어. 잘라졌어. 아우. 아기 같은 거는 너의. 기본 컨셉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잘하시면서 뭐 하시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할 줄 몰랐는데. 너가 하는 거 보니까 써는 거는 내가 낫잖아. 쏘리. 아닙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어, 이거. 팜사. 그래 이제. 이제는 이거는 네가 해. 아, 이거 뭐. 이거라. 아니, 아니. 여기. 혜선이는 어디 갔어? 아, 지금 갑자기 이제 볼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혜선아. 네. 뭐 하니? 네, 지금 내려가요. 빨리 오세요. 네. 네. 진짜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어. 그렇지? 어서 오너라. 네. 어머. 언니 이거 다 한 거예요? 아니, 이것만, 이것만. 짱이다. 미연아 아직도 새색시 같아. 하는 게 결혼이 뭐 10년이 넘었다는데. 응. 응. 칭찬을 못 견뎌해. 맞아요. 맛있게 드셨어요. 잘 먹겠습니다.